. 몸맵인지 기억이 안 안나? 레이할래. 일단 레이하고 나중에 바꿔주자. 어어... 어어... 몸맵이더라? 잘 기억이 안 나네? 아, 이제 알겠다. 여기까지 와 보니까 알겠네. . 하하 인사하는 것 봐 오 방금 죽일 뻔 했는데 아깝다 아니 evil i huhuhuhooh 아아 oof 오우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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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mporary 음 걸리셨군요 조금 더 걸리셨는데 으아 얼어라~~~ 얼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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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! 헤드! 거기 있으세요? 뭔데? 어딘데? 얼어라~~~ 위험했잖아 좋아 얼어라~~ 나도 얼어라~~ 나이스 아 메이 짠짠해서 좋아 어? capaz 아!!! 아! 아.. 아 잘못 눌렀다 숲트인데~~ 오른쪽에 처치하는거 원래 안뜨는데 뜨기했어 아 어어 잡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2분 3초 많이 버텄는데? 버텨 위쪽까지 오기 아하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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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쎄 으흫 으흫 한 방 더 버틸라 했는데 아니란 생각이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메일 좋지 않아요 근데? 약간 이렇게 저거 전진 지연시키고 되게 짜증나게 만들 수 있어요 요것도 쎄고 데미지도 어 모든 로 잘가 잘가 와아 진짜 엄청 잘버티 tän에에 무 Dante 오우 무작풀이구나 허헣헣ả 아무거나 막눌렀는데 안돼서 당하겠네 힐 없나? 힐러 죽었네 에이 안되겠다 이거라도 힐 해야지 아아아아아아 3분이 우리 서포터가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서포터가 앞에서 잡고 죽으니까 아 겐지한 담살 당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없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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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걸 왜 지금 써 싸우기도 전인데 헤드 덕궁 대박각이구나 그렇지 잘 가지구요 어 꽁 머리 머리 어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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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주님 얼어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규하이안에서 기도드렸는데 안 들어주시네 주님 곁들어갔네 근데 이렇게 시간 끄는 플레이가 좋습니다 지금 힐 9힐에 4레스 잘하고 있네 1분 아 이쪽 코넘만 들면 끝이잖아 좀 더 저지해야겠는데 자 belki 밀어 밀어 반코루 밀어 반대로 밀어 반대로 밀어 반대로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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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30초 막을 수 있어 충분히 바로 모실래요? 대행 안돼 꿀밤 하하하 블리자드 하! 엔딩은 이렇게 아 재밌었구요 뚜비뚜비 액뚜빔 하하하 오메 아 내가 이렇게 떨렸구나 와 와 대박 아 아까 이거구나 우리 갑자기 확 밀렸던 한 번이 있었거든 적이지만 멋있다 음 이거 있는지도 모르는 솔저 78인가 76은 저 분명히 본인 투표구요 안봐도 비디오 이거 본인 투표 확실히 존재가 존여 없어 솔저 7 저거 잘 안녕하세요 왜 해 이럴 말할거면 한마디 하고 안할거면 안녕하세요 라고 왜 하냐고 저거 저거 눈사라났네 저거 눈사라났네 하하하 야 위에다가 그림 그리는거 너무 좋아 내 그림 위에 그림 그리지마라 자세히 4 3 2 1 공격을 시승하시오 어? 옛날간 한심의 마음을 발성으로 통하고 있다면 자세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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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불로 움직여야 해요 제가 화불로 움직이죠 어 프리즈 좋다 여기 하지만 얘는 여기 있어야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 갑시다 어차피 좀 막아버리고 빡빡! 헤헤헤헤 아아 어디 이걸 뚫을 수 있나 볼까요 어그로 히와 히와 얼어라 어디서 내 궁극히 저기 있구나 오케이 개꿀 키먹음 히와 키나라 먹었다 얼어 죽었어 너 아 아 한조 궁이 대박 들어왔는데 지금 몇 명 죽은거야 겁나 많이 죽었어 제 옆에서 와 스킨이구나 얼어볼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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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자리 자리 주먹 아 실드때면 안된다 잘가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주อ국 오오헿오헿오헿오헿옥 그래도! 전진했어! 흐흐흫 앞에서 오로 끌어서 전진했어 정신 승리하기 정말 좋은 캐릭터야 이만한 캐릭터가 없지 용 지나가요 여긴 어떻게 올라가나? 아! 날랜 놈 잡았다 그래도 누가 잡아줬네 잘하는데? 바보들 아닌가? 왜 저기서 싸워? 차 몰면 이기는 게임인데 좋아 난 열심히 차를 몰겠어 쟤는 한조는 요렇게! 요렇게! 아이고 아이고 아하하하하 아 저 위인데 저지를 못하는데? 유일하게 와 나 혼자 참는다 잘 본다 얼었어? 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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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하하하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올리고 툭탕 너무 좋아 이거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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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어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다 툭탕 파티 막아주고 얘 서포켓 아니에요 서포치라 할 수도 있긴 한데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 좋았다 나는 나에게 흐흐흐흐흐 킬 3데스 임무기여일 임무기여시간이 2분 와 오래했다 차압에 계속 있었던거죠 거의